네이버가 올해 2분기 전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. 네이버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 6,635억 원, 영업이익 3,356억 원을 올렸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. 매출은 작년보다 30.4%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, 분기 매출 성장률은 5개 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. 사업 부문별로 보면 기존 주력인 검색 광고 사업 부문인 서치 플랫폼을 제외한 4개의 신산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50%를 처음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.